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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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코피가 안 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근하러 왔습니다 안녕 안녕 아 저 이제 출근을 해서 커피 한잔 호바 먹으려고 하는데 커피가 안 나오네요 어떡하지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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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아 이제 관체 카메라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첫 출근 캠인데요 이제 아 오늘 회사에 출근해서 어 이제 연습도 하고 합주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여러가지를 하려고 주근 캠을 시작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토요일 아침인데 뭐해요 여기가 봐 아 맞다 오늘 뭐 배드민턴 친다고 했었었죠 저는 회사로만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헬스장이죠 너무 어둡나? 불 켜질 때까지 여기 있습니다 끊겼어? 끊겼나? 안녕하세요 저는 M플라잉에서 베이스 맡고 있는 권광지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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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진 구할 때 광진이에요 광진 구할 때 광진이에요 광진이에요 잘 나오고 있나요? 광진입니다 운동할까요? 카메라를 꺼야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광진이에요 nigga 잘 보이나요? 여러분? 다른 멤버들은 이제 천천히 올 거예요 와서 이제 와서 이제 출근캠 다 찍을 겁니다 저는 부지런하니까 일찍 오죠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이제 위층에 굴러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어제 승엽씨가 얘기했듯이 배드민턴을 칠건데 팀은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어제는 짜장, 오늘은 짬뽕, 내일은 탕수육 자주자주 나올거에요 이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아유 유산슬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침밥 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하루 일과 연습도 하고 운동도 하고 커피 한 잔도 하고 이렇게 여유로운 토의를 보내겠습니다 아직은 아직 끄면 안돼요? 뾰루지 났어요 이게 뾰루지인데 면도 하다가 여러분들은 오늘 뭐해요? 취업사진 찍으러가요? 오늘 왜 짬뽕이냐면 어제 제가 짜장이라는 방제를 만들었고 아까 짜잔이라고 그전에 나왔는데 제가 짜장을 만들었고요 오늘 짬뽕이에요 왜? 저는 딱 10분까지만 출근캠 찍겠습니다 이제는 딱 10분까지만 출근캠 찍겠습니다 연습 즐겁죠 우리 사랑하는 앰플라잉 애들하고 하는 건데 제 삶의 이유 앰피아 앰플라잉 짜잔 뿅 해서 짠 뿅 우리 쾌승이는 또 저랑 룸메이트거든요 또 제가 엄청 이뻐해요 또 제가 엄청 이뻐해요 아 이거 모자요? 지하철에서 5,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 회승이 코 진짜 많이 골아요 저 진짜 절대 화가 나요 침대 하나 더 나왔어요 저 옷 되게 시원하게 입고 왔는데 반바지에 이렇게 큰 티셔츠 안 더워요? 괜찮아요?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FNC 회사입니다 원래 앰플라잉 멤버 4명일 때는 애들이 콜을 안 골았는데 여기 회승이가 많이 골드라고 이제 한 10분이 다 다가오는데 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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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